안녕하세요 홍다홈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옷차림들도 많이 가벼워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내 살들은 계속 계속 이렇게 삐져나오고 계시죠?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서 보셨겠지만 방송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365일 동안 매일매일 다이어트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던 와중에 슬로우 래빗의 곤약 리조또가 왔습니다 얼른 먹어보고 싶고요 저 아직 점심도 안 먹었거든요 같이 한번 솔직한 리뷰 해보러 가보시죠 고고! 이 정도면 손 너무 떠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럼 곤약 리조또 4종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마토 곤약 리조또 하고요 매운 해산물 이거 있어야죠 그리고 해물 곤약 누룽지탕 누룽지탕은 사실 안주로도 괜찮은데 닭가슴살 크림 곤약 리조또 크림하고 토마토는 여러분 국룰인 거 아시죠? 무조건 있어야 되고 곤약 누룽지탕하고 매운 해산물은 제가 봤을 때는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주로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업체분들 도대체 왜 곤약이 좋은지 한번 한번 알아보시죠 감동이 여기 밑에 띄워주시고요 유명한 다이어트 식품 곤약이요 곤약 나노리라는 식물에 줄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95%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100g당 칼로리가 어? 5칼로리라는데요? 이 정도면 그냥 물 수준이네요 그쵸? 곤약 쌀을 같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식감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도 같이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에는 정말 꼭 필요한 필수품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?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종이 포장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본품 바로 옆에 딸려 나오는 이 수저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진짜 별거 없네요 그죠? 딱 3개 종이 포장지 본품 그리고 수저 끝인가요? 되게 별거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업체분들 자 이거를 어떻게 먹는 건지 조리방법을 좀 보면은 제품 종이 포장지를 벗긴 후에 상단 리드지를 표시선까지 벗겨주세요 아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이 뜯는 곳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? 이 절치선까지 여러분들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1분 30초 혹은 1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되고요 데워진 제품을 골고루 섞은 후에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! 빠밤 아니 이 플라스틱 용기인데 요거 과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될까요?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환경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하셨죠?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환경호르몬 불검출 시험 성적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에요? 일단 이제 먹어볼까요? 저 아직 정식도 안 먹었거든요 딱 정확하게 1분 정도 돌렸고요 열면 와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향이요?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토마토 리조또 냄새가 그대로 좀 나고 있고요 이거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기 딱 좋겠다 여기서 이 상태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요 약간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따뜻함이 골고루 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와 이거 곤약 쌀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영롱하죠? 이게 바로 토마토 리조또입니다 곤약도 쌀알이 엄청 커서 씹었을 때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?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치 맛있겠는데 여기 안쪽에 지금 토마토랑 당근이랑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맛이 약간 혀를 굴렸을 때 아시죠? 쌀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토마토도 같이 씹히고요 꼬들꼬들한 느낌 있죠? 그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더기가 엄청 많아요 건더기가 와우 건더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음 음 식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음 음 이게 사실 맛이랑 향이 엄청 찐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맨날 심심하고 삼삼한 것만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4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때 토마토 너무 맛있는데 음 음 네 토마토 먹어봤고요 이제는 크림 리조또 한번 먹어봐야겠죠 크림 리조또 주세요 오 오 잠깐만요 크림 리조또가 일단 냄새는 맞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? 제형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색상이 저는 해물 누룽지같이 조금 생겼어요 한번 크림 리조또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집 가면 항상 먹는 게 크림이거든요 뭐 파스타를 먹던 리조또을 먹던 저는 크림 진짜 좋아하는데 그 꾸덕함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크림입니다 아시죠? 빵에 딱 찍어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 크림 오 일단 보기에는 꾸덕꾸덕합니다 꾸덕꾸덕하고요 그리고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해 크림 파스타가 크림 파스타가 아니라 크림 리조또가 크림 파스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곤약 쌀알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쫀득쫀득하고요 그리고 부드러움까지 아 이게 통곡물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딱 드셨을 때 입안을 꽉 채우는 맛 있죠 우리가 뭐 씹을 때 사실 입안이 꽉꽉 들어차줘야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truth 저희분이 다이어트 Quickly 이렇게 맛있는데 다이어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난 2,3개 먹을 거 같은데 크림을 먹었더니 이제는 매콤한 게 매운 해산물 준비했습니다 조선 매푸심있 puedo 메이너 decorative 이 매운 해산물은요 여러분들 풍부한 건더기 자체가 장점이라고 해요 보이시죠? 이게 수저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수저가 좀 그러면 수저가 안 들리네 수저 좀 큰 말로 넣어주세요 수저 문어 들어가 있죠, 바지락 들어가 있죠, 통곡물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거 곤약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건강식 아닌가요? 그렇죠? 다이어트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매콤하다 음 그리고 먹고 나서 발견했는데요 여기 파슬리가 또 들어가 있네요 파슬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향도 엄청나요 매운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매운 거 먹으면 다음날 막 얼굴 띵띵 붓고 다이어트하다가 또 짠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완전 강추합니다 진짜 매콤한 맛이 거의 인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! 마지막은요 해물곤약 누룽지탕입니다 피디님 얼른 주시죠 네 쭉 보면 우와 대박입니다 확실히 현미누룽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곤약 들어가 있고요 소주 소주 없나? 이거 다이어트 분들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? 와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딱 해물 누룽지탕 그대로의 맛에다가 와 그냥 다른 거 없이 소주 한 잔 만 딱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고소하고요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 그리고 약간 속이 좀 풀리는 맛? 그 무슨 맛인지 아시죠? 술 마신 다음날 우리가 국물 한 입을 딱 떠 먹으면 속이 쫙 그런 느낌도 같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다이어트 음식이냐고 원래 일반적인 누룽지탕 같은 경우엔 약간 바삭바삭한 맛도 있잖아요 뭐 크리스피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한 입 드세요 음 미안 마지막 한 입 음 잘 먹었습니다 2030 다이어터들이 좀 드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고구마 드시거나 딱 가슴살 먹거나 아니면은 다들 뭐 샐러드 풀떼게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아 난 언제 맛있는 거 먹냐 어떻게 먹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도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까지도 같이 챙겨볼 수 있는 게 요 곤약 리조토 그리고 해물누룽지탕입니다 맛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? 아 음 저는 솔직히 해물누룽지탕이 그래도 아무래도 좋지 않았나 제가 진짜 누룽지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한 게 XX000원인가 그렇다던데 가성비도 진짜 좋은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로우 래빗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드셔보세요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